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13 미즈모델 선모델 그 멋진 모델을 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본선에 약 몇 천명의 후보를 물리치고 오늘 본선에 약 40명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분들 친진분들 많이 친구분들 오셔서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40명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40명 후보를 한 분 한 분 멋지게 소개해 줄 MC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가수 이선일 군 훈남이죠 박수 보내주세요 네 그 작은 같이 해주실 파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슈퍼모델 출신 우리 주정은씨입니다 주정은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3 미즈모델 코리아 선발대회 본선을 맡게 된 이선일 네 반갑습니다 네 스탠드가 짧은 관계로 저희가 좀 들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프닝 이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오프닝 무대를 준비를 저희 모델분들이 해봤습니다 폴라리스 웨딩 오프닝 쇼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멋진 쇼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웨딩은 수입 명품 멀티 전문샵으로 오티쿠띠 디자인의 클래식하면서도 심플한 브랜드로 한국인의 체형과 정서를 바탕으로 한 각 브랜드 리마크리 에이메 엠조아니 까를로 프로노비아스 베라왕 등의 다양한 스타일의 드레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디자인을 비롯 새롭게 선보이는 베로미아 영국 브랜드죠 폴라리스만의 단독 수입 브랜드로 신부님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폴라리스 웨딩은 신부님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고 심플하면서도 럭셔리한 고품격의 감동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 선물 큰 박수와 함께 받아보고 싶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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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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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방방복국에서는 한류 열풍이 식지 않고 불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가 한류 열풍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제 3개월 말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한국의 미주 모델은 한국의 미주 모델은 우리 미주 모델은 우리 미주 모델은 우리나라의 삶의 질 라이프스타일 삶의 척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중요한 하나의 문학 콘텐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발 뒤에는 진 되시는 분은 내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에서 코리아 미주 모델상을 수상하게 되었고요. 오늘 선과 미가 되시는 분은 아시아 미 페스티벌에서 직접 상을 수상하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대회는 항상 입상자와 비입상자가 있게 마련인데요. 사실 제가 전문가로서 보면 행사 기간이나 아니면 오늘의 컨디션에 많이 좌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수 차이는 아주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전하신 그리고 열정을 갖고 도전하신 오늘 참가자 전원이 우승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많은 응원과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원과 협찬을 해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식장님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 전문가 직업교류협회 안미려 회장님의 인사 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버스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 전문가 직업교류협회 또 한국뷰티스탈리스트협회 두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회장 안미려입니다. 오늘 양식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겠지만 같이 공동 저희가 주최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또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번에 이 행사는 저희가 미지 모델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어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협업된 어떤 장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 그다음에 뷰티 그다음에 패션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그런 어떤 협업을 한 그런 행사로서 미지 모델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이 더욱더 어떤 지덕체를 갖고 있는 그런 캐리오먼으로서 많은 사회 진출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 협회는 모델 분들하고 같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분이 과연 미지 모델인가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교양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저도 좀 더 젊다면 저도 도전해보고 싶고 저희 딸을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대회고요. 특히 이 대회를 주최하신 모델 옆에 양식 회장님께서는 굉장히 큰 뜻을 갖고 이런 대회를 계속 키워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이 대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적극 협조해서 이 대회를 더욱더 잘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귀해서 적극 돕겠습니다. 오늘 모두 행복해 하시고요. 좋은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드라마 모래시계 여명의 눈동자 베토벤 바이러스 이산 풀하우스 등 대작을 제작하시고 김종학 프로덕션에서 대표를 영임하신 박창식 새누리당 박창식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초만 해도 사실은 드라마를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한 1년 정도 국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문화 관련 쪽에 일을 하고 있고 오늘 여기에 지금 양식 회장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이 미즈 선발대회가 있다는 걸 알긴 알았지만 제가 여기 와서 축제를 하는 건 또 더더욱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보고 과연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심사위원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미즈가 미스하고 뭐가 다를까 이런 고민을 제가 잠시 해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보니까 또 옷을 갈아입고 계시고 이런 걸 보면서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시장에 나가지만 한국 드라마의 아줌마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글로벌 아프리카 남미 가면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 드라마의 아줌마들 역할은 이제 조금 달리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아줌마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푸근하고 어떤 미스 같은 느낌 보다는 약간 미즈지만 아줌마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걸 좀 고쳐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또 아름다움들을 보고 지금 더군다나 가족분들이 애기까지 이렇게 참석을 하고 해서 너무 또 화기애애하고 미스코리아 선발되어 전혀 다른 따뜻한 이런 분위기를 느끼겠습니다. 앞으로 잘 선전하셔서 기량을 발휘하시고 아마 여기서 선발되셔서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찬식 의원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 행사장에 미즈 모델 분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아내 또 누군가의 엄마로서 응원해주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지금 많은 가족분들이 이 행사장 가득 메우고 계신데요. 그 열기가 아이들도 신나고 또 어른들도 신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풍요리원 라이프스타일 기혼 여성들의 공식 연례행사라는 슬로건에 외국어 개최되는 2013 미즈 모델 코리아 선발대회는 기혼 여성들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사회활동 소외된 여성과 어린이 후원이라는 취지 아래 단순한 여성들의 미를 위한 여타 미인대의 범주를 넘어서 성공한 한국 기혼 여성들의 미, 평화, 박예와 공식적인 사회활동을 널리 알리며 더 나아가 한국과 전세계 여성들을 네트워크화하여 한국 여성들이 아시아 미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2013 미즈 모델 코리아 선발대회는요. 사단법인 한국모델협회,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 전문가 직업교류협회, 사단법인 한국광고모델사업자협회가 공동 주최를 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한국모델협회와 모델리스트 판도라TV 온라인 방송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동아, 더말코리아 화장품, 더비단 뷰티그룹엔 성형외과, 튼튼 병원, 미즈온, 포에버 성형외과, 이즈엔터테인먼트, 닥터박 성형외과, 신미안 성형외과, 청담예술원, 폴라리스 웨딩, 메가비, 제니워크 스포츠컴퍼니 협찬과 세종 나인애플 메이크업 헤어, 제니퍼 웨딩드레스, 아임주얼 티아라, 안소니엔테스, 아름다운 사람들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력과 협찬을 해주셨네요. 여러분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협력사, 협찬사, 후원, 또 같이 주관해주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총 250여 명의 지원자 중 1차 300명,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실물면접 카메라 스틸 심사를 거친 100여 명의 통과자를 대상으로 6월 14일 삼성전자 홍보관 딜라이트에서 최종 예선을 거친 본선 진출자 4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본선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오늘 본선 최종 심사를 40분이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선 참가자들의 자기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명 한 명 후명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가 번호 1번 박혜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가 번호 1번 박혜영 교장. 상가 번호 1번 박혜영 네, 다음 참가 번호 2번 주아린 안녕하세요. 띄와 열정이 넘치는 참가 번호 2번 주아린입니다. 전 불꽃을 보면 가슴이 튕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삶이라면 산란이 빛났다 쓰러져가는 불꽃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가 번호 3번 구은미 안녕하세요. 창가 번호 3번 구은미입니다. 엄마에게 할 수 있는 도전, 여자에게 할 수 있는 도전, 2013년 미지 모델에 도전하여 엄마가 최고로 멋진 이 순간을 아이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한번 기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창가 번호 4번 김현주 안녕하세요. 편안한 미소를 가진 창가 번호 4번 김현주입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많은 경험과 배움을 통해 미지 모델로서 당당하고 멋지게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완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가 번호 5번 대응서 창가 번호 5번 대응서 안녕하세요. 창가 번호 5번 대응서입니다. 주부 모델로서의 첫 걸음인 지금 이 무대가 저에게는 너무 값지고 연관스럽습니다. 수상에만 연연해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제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흐트러지는 모습 없이 끝까지 열심히 하는 대응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가 번호 6번입니다. 이수정 창가 번호 6번입니다. 이수정 창가 번호 5번 대응서 당당하고 멋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즈 모델을 꿈꾸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자는 아름답지만, 꿈을 이루는 자는 행복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행복한 구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창가 번호 7번 이은지 사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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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우랑이야 사우랑 이로구나 내 사우랑이야 안녕하세요. 창가 번호 7번 이은지입니다. 신성효정 한겨울 7번을 경험하고 searching 유명인 으뜸 원 문 expects ory 참고번호 8번 강수민 안녕하세요 꿈을 위해 도전하고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참고번호 8번 강수민입니다 비스가 아니라 미즈라 저와는 받고 인생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쁜 미술을 가진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찍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고번호 9번 경은 다시 뵙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후 이 자리에 다시 서게 해주신 미스모델 코리아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평균 수명 100대 시대를 맞아서 미스보다는 미즈로 실버 세대로 살아야 할 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분명 이 세대의 구매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분명 미스들이 가진 지 덕체에 사회적인 품위까지 더한 저희 미즈모델의 가치가 이 새로운 블루오션의 시장에서 빛을 발할 때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만약 미즈모델 코리아에 당선이 된다면 현재 공부 중인 컬러리스트와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킬 선발주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네요 시상식에서 뵙겠습니다 참가 번호 10번입니다 이병리 안녕하세요 향기롭고 아름다운 참가 번호 10번 이장미입니다 이렇게 멋진 무대에 제 생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빛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이 무대에서 제 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가 번호 10번 이장미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가 번호 11번 전이네입니다 저는 저를 프레쉬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은데요 말 그대로 신선한 인재라는 뜻도 있지만 펀 즐거운 사람 리얼 실제로 존재하는 엄마 엔터테이너 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 연기의 수학을 졸업한 지성과 연기력을 겸비한 모델 스마일 항상 미소 가득한 헐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가 번호 12번입니다 김다혜 안녕하십니까 볼수록 매력있는 여자 볼메 참가 번호 12번 김다혜입니다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하고 도전의 극복은 인생을 의미있게 한다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앞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미주모델 김다혜가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참가 번호 13번 박소라 안녕하세요 끊임없이 배우면 안녕하세요 끊임없이 배우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주모델 참가 번호 13번 박소라입니다 즐기며 일할지 않은 모델 탁월한 센스쟁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부 모델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 번호 14번입니다 서선영 안녕하십니까 참가 번호 14번 서선영입니다 저는 늘 도전하고 체험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미주모델 코리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히 체험과 도전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상과 꾸준한 활동으로 성취감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것이 더 많습니다 참가 번호 14번 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가 번호 15번 장인우 안녕하십니까 참가 번호 15번 장인우입니다 아가씨에서 아줌마로 아줌마에서 엄마 그리고 미주모델 저의 위치는 바뀌었지만 저의 열정만큼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주부도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 번호 16번입니다 김예린 네 안녕하세요 참가 번호 16번 김예린입니다 저에게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저는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주모델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 번호 17번 김지희 안녕하세요 미소가 아름다운 모델 참가 번호 17번 김지희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치과의 사면 환자 보기에도 바쁘고 힘들텐데 왜 또 모델이 하려고 하느냐 저는 모델로서 카메라 앞에 서고 패션쇼 모델에 섰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설레임과 행복함을 느낍니다 치과의 사견 모델 그것도 미주모델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함과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주모델이 된다면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이 치우친 모델이 아닌 저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 지성미와 성성미로서 미주모델 코리아가 더욱 품겨있고 가치있는 타이틀을 될 수 있도록 이 한 번 바치겠습니다 참가번호 17번 김지희 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18번입니다 이신영 예쁜 엄마 멋진 아내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미주모델이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주부들의 아름다운 몸매 건강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19번 박나림 참가번호 19번 박나림 꿈 많은 저의 눈부신 젊은 날은 어여쁜 우리 아이를 꼽히게 해주었고 미주모델 코리아는 저를 또다시 꼽히게 해주었습니다 이 무대 갖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20번입니다 조하 미 최고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5가지의 맛이 잘 조화롭고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처럼 참가번호 20번 20번 조하니는 5가지의 색깔과 멋으로 정확히 표현할 줄 아는 당당한 모델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21번 홍다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저의 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 쌓은 지금까지의 열정들이 아름다운 감동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참가번호 21번 홍다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22번입니다 김은선 안녕하세요 주부모델의 역사를 새롭게 쓸 참가번호 22번 자연미인 김은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멋진 남편과 귀여운 두 아들을 가진 행복한 주부입니다 이렇게 멋진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되어 너무 큰 영광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주부모델로서의 떠오르는 별이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참가번호 22번 김은선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의 우아한 매력에 빠져보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참가번호 23번 김지연 안녕하세요 23번 김지연입니다 저는 전 은행원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 무대에 섰습니다 이제는 주부 김지연 은행원 김지연이 아닌 주부모델 김지연으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24번입니다 이민영 안녕하세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 여자 그래서 오늘도 꿈을 꾸는 여자 참가번호 24번 이미경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꿈을 가져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그 말이 오늘 이 자리에선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 같습니다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당당한 미지 모델 24번 이미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 25번 정지윤 모델 활동을 할 땐 습시하고 프로페셔널하게 하지만 봉사활동을 할 땐 푸근하고 따뜻한 여자 참가번호 25번 정지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랄복지관 그리고 가평 꽃동네를 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고 현재는 말라위에 있는 이 소녀에게 후원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작은 노력에 불과하지만 제가 미지 모델이 된다면 많은 분들과 함께 동참하여 더 큰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외목뿐만이 아니라 몸매도 그리고 마음도 아름다운 진정한 미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자 26번 김세련 안녕하세요 26번 김세현입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심파위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심사위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침착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주부 모델 관계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네 주목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례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주부 모델 관계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컨셉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원하는 진정한 인재가 이제 나왔습니다 럭셔리하지만 편안하고 지적이고 온화한 이미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가 번호 27번 기회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가 번호 28번입니다 박찬희 안녕하세요 같이 쓰면 기분 좋아지는 여자 참가 번호 28번 박찬희입니다 저는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두 번의 놀라움을 겪었는데요 쉽지 않은 제 열정에 한 번 놀라고 밝아지는 표정과 한력 넘치는 제 모습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 열정을 기억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한류 스타 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치면 지는 것이고 미치면 이기는 것이라고 절대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 박찬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가 번호 29번 신지수 미스코리아는 고현정 슈퍼모델은 이소라 미즈모델 코리아는 신지수 대한민국 최고의 주부 모델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2의 한가인이나 김남주가 되기보다는 제1의 신지수가 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가 번호 29번 신지수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가 번호 30번입니다 장윤 안녕하세요 열정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참가 번호 30번 장윤입니다 대한민국 주부들을 대표하는 책임감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오늘 저를 놓치신다면 아주 후회하실 겁니다 30번 장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 31번 홍영채 안녕하세요 31번 홍영채입니다 삶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이 아닌 제 자신과 버리는 장기레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제 가치를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가 번호 32번입니다 박효정 안녕하십니까 창가 번호 32번 박효정입니다 꿈은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 저의 좌우명인데요 꿈을 이루기 위해선 뜻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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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번 염서온 안녕하세요 20대의 외적 아름다움과 30대의 내적 아름다움을 갖춘 참가 번호 33번 염서온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미즈 모델이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열정과 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4번 참가자 장현정 박효정 안녕하십니까 참가 번호 34번 장현정입니다 먼저 본선 진출로 신사위원분들과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함께 가진 한국을 대표하는 미즈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강당한 한국인으로서 강당한 미즈 모델로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한국의 미를 크게 알릴 수 있는 34번 장현정입니다 감사합니다 35번 이가은 안녕하세요 참가 번호 35번 이가은입니다 마음을 위대한 일로 이끄는 것은 오직 열정 위대한 열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슴에 품은 이 열정을 지금이나마 펼쳐보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가 번호 35번 이가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미즈 모델로서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가 번호 36번 참가 번호 36번입니다 주진호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불타는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 번호 36번 주지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여 최선을 다해 최고가 되겠습니다 36번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37번 김서연 안녕하세요 37번 김서연입니다 도전하는 모든 일에는 성공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2013년 미즈 모델에 도전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참가 번호 38번입니다 추여진 네 안녕하십니까 참가 번호 38번 추여진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태어났느냐를 나타내는 제조 일자가 아니라 언제까지 활동할 수 있냐를 보는 유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라는 광고 카피가 있듯이 모델에게는 더더욱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통기간 지난 우유가 아닌 윤기나고 1등급 우유 같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번 최정혜 안녕하세요 최정혜입니다 이 순간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활란매의 첫째로 태어나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서까지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결과 이 행복한 시간 앞에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2013 미즈 모델 코리아의 대표하는 모델 최정혜 여기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최정혜 최정혜 뮤직모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총 40명의 참가사수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열띤 경합이 될 텐데요.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무대 위에 40분의 멋진 뮤직모델들을 공정하게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이 되시면 일어나서 인사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3 뮤직모델 코리아 선발대회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위원장인 한국모델협회 임주환 부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연이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주최사인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 전문가 직업규리협회 안미려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발대회 주간사위원장인 모델리스트의 김두천 대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뷰티직연합회 한국예술전문직업학교 박진성 학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 전문가 직업규리협회 임희정 부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더말코리아의 정연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미지원 최영덕 부대표님 네, 더 비단 뷰티컴퍼니앤 성형외과의 박민정 대표님 자리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틈틈 병원의 정범영 대표원장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네, 포회보성형외과 정혜진 대표원장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이즈엔터테인먼트의 이인성 대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판도라TV의 조원준 상무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아, 잠시 자리에 비셨나 봅니다. 네, 배우이시죠? 정정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메가비의 박윤주 대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청담예술원의 조영선 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여성동화의 김현미 편집장님 자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폴라리스 웨딩의 진은희 대표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서울종합예술대학교 박지은 교수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제니퍼웨딩의 목은정 대표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아임주얼리의 임숙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세종의 나인애플의 손은임 대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뮤지컬 연출가이신 양규석 연출가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세단법인 한국모델협회의 조상범 사회이사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대덕대학교 모델학과의 김은광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안소니엔테즈의 토니권 대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께 기빈 소개를 드렸고요. 그 외에 저희가 미처 인사 말씀드리지 못한 내빈 분들, 기빈 분들께는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시상 내역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4개 부분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등의 진에는 왕관, 크리스탈 트로피, 상장과 꽃다발, 그리고 부상으로 상금 100만원이 함께 수여가 되고요. 2등의 선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드리고 상금 5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등의 미에는 똑같이 왕관, 크리스탈 트로피, 상장과 꽃다발, 그리고 30만원의 상금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진선미에 뽑히신 분들에게는 안소니엔테스에서 유럽 디자이너 브랜드죠. 프리미엄 가방을 부상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안소니엔테스는 이베이의 아마존 티타늄 셀러로서 국내 유일 독점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으로는 제니퍼 웨딩 베스트 드레서 상이 있습니다. 프로필 촬영권, 50만원권의 프로필 촬영권이 함께 부상으로 함께 하고요. 미지온 포토제닉상에도 상장과 꽃다발, 그리고 50만원의 상금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폴라리스 패션상입니다. 마찬가지로 50만원 상당의 프로필 촬영권과 상장 꽃다발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비단의 뷰티상, 마찬가지로 상장과 트로필, 그리고 상금 50만원이 함께 수여가 됩니다. 여기까지 뽑히신 진선미, 제니퍼 웨딩 베스트 드레서상, 미지온 포토제닉상, 폴라리스 패션상, 더 비단 뷰티상을 수상하신 분에게는 메가비에서 100만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을 또 상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탤런트상에는 똑같이 상장과 꽃다발, 그리고 50만원의 상금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메가비 헬스상에는 티아라와 상장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미지모델 우정상에는 똑같이 티아라와 상장이 수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판도라TV 네티즌 인기상에는 상장과 꽃다발, 그리고 50만원의 상금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더말 코리아 퓨어스킨상에는 동일하게 50만원의 부상과 꽃다발, 트로피가 수여가 되겠습니다. 튼튼 병원 건강미인상 똑같이 50만원의 상장과 꽃다발이 증정이 되겠습니다. 포에버 피부 미인상에도 50만원 상장과 꽃다발이 수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선발자는 방송활동을 비롯해서 후원, 협찬사의 모델활동, 그리고 대회 공식 미의사절활동과 주관사를 통한 지속적인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아까부터 워킹을 하고 나서 계속 무대 위에 서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말과 올해 정말 히트를 췄던 대히트곡이죠. 싸이의 젠틀맨을 다같이 함께해서 군무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델에게 큰 박수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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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